안녕하세요 행복한꾼 하나닭입니다. 어서오세요. 언박씨입니다. 와 오늘도 완전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호사나 닭에서 여름 특가 닭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완전 대품, 명품들. 명품, 대품들 가격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큰 아이들을 완전 착한 가격에 데려왔거든요. 저는 이제 농장에서 하우스에서 농원이죠. 호사나 닭에 직접 가 가지고 들고 오기 때문에 저는 포트채로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택배로 받으실 때는 아마 분리돼서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사장님께 문자 문의나 전화 문의를 하시면 되시는데 요새 분갈이 하기가 좀 겁이 많이 나세요. 사실 나세요. 안 그럴 수가 없는 게 너무 덥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포장을 사장님께서 흙에 이렇게 다 떨지 않고 흙 좀 뭉쳐가지고 흙에 뿌리가 다 분리되지 않게끔 해서 반채 배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채가 아니라 반채 배송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 거라고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받으셔가지고 공화분에 그냥 올려만 두세요. 흙 묻은 채로. 그리고 나서 불변떡이 좀 지나가고 열대가 지나가고 팔을 말곱 지나서 중순경에 분갈을 해주시면 딱입니다. 어떤 아이들로 가졌는지 벌써 뭐 화면이 꽉 차네요. 대박이죠?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밖에 하우스에서 저기 이제 캐핑장인데 여기 저희 캐핑장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사무실에서 와가지고 실내에서 지금 언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우니까요. 아 근데 다 여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완전 대박! 볼게요. 자 여기다 하나씩 꺼내 갖고 보여드릴게요. 와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자 이렇게 보이려나? 오 보이네. 이게 홍둥이인데요. 세상에 홍둥이 사이즈가 14cm 나와요. 14cm 나오는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커요. 홍둥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를 얼마? 6,000원. 6,000원에. 완전 좋죠? 6,000원에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도 꼭 하세요. 이 홍둥이 진짜 가격이 좋아졌잖아요. 예전에 이런 것 같으면 뭐 작년 봄까지 겨울. 겨울만 해도 이런 게 2, 3만 원씩 했을 건데 세상에. 후산나 닭에서는 착하게도 내주시지만 착하게 홍둥이 가격도 많이 내려갔어요. 네 이 홍둥이 특징이 입장의 특징이 있잖아요. 손가락 아니다. 숟가락 모양의 입장. 예쁩니다. 와 태풍 가성비 최고. 이 아이 데려갖고 얼굴들이 다 커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박. 요거 보세요. 요거. 이게 뭐냐면 캐라리언. 와 이것도 자로 재볼까요? 사이즈가 17cm. 캐라리언인데 이게 대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7,000원에 데려왔어요. 완전 대박이죠? 7,000원 세상에. 물들면 핑크나 보라로 색깔을 내주는 건데. 얘들 줬다가 가을에 분갈이 해야지. 너무 멋지죠? 이것도 멋진 가격. 7,000원에 데려왔고. 사이즈들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멀로. 대박이에요. 멀로가 2줄짜리거든요. 얘는 8,000원이에요. 얼굴 하나가 거의 13cm네. 13cm가 2개예요.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이게 색깔이 100분 있고. 이제 색깔은 대체 색깔이 안 나왔는데. 입성 보세요. 완전 통통. 세상에 뭘로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가격이. 와 너무 좋잖아요. 이것도 얼마? 8,000원. 이 두짜리. 더 높고 8,000원. 세상에. 다 이렇게 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이거는 실루앙스. 얘가 색깔 나오면 입장이 노랗게 되면서. 진한 핑크색으로 라인부터 그려지죠. 맑은 톤으로 색깔이 나와요. 100분감도 있고. 얘도 사이즈가 중사이즈거든요. 이것도 6,000원이에요. 얼굴 하나는 12, 13. 이쪽은 좀 짝죠. 한 9cm 나오네요. 근데 이게 2줄거든요. 실루앙스. 세상에 이거를 6,000원에 데려왔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아이고. 오 괜찮나? 아 이름표가 부딪혔구나. 아 이거는 카시오 족금. 아 카시오 족금도 이거 홍등하고 입성이 좀 비슷해요. 보시면. 이게 영등이거든요. 이제 카시오 족금이 펄이 다 조금 다르긴 한데. 와 너무 멋지다. 얘가 6,000원. 카시오 족금도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사이즈 볼게요. 한 12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하셔야죠. 근데 그 수영이. 저는 이제 동그란 환협성이 이렇게 좀 진한 거. 동글동글 환협을 가져왔는데. 그 현장에는 약간 길쭉하면서. 그 뭐라고 하지. 심장에 봉황필이나 나야 된다고 하나. 아튼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좋았어요. 이것도 없으시면 강추. 완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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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사이즈 큰 거 이거 말고도 많았어요. 저는 이 정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랑새가 너무 이쁜 거예요. 와 하얗 보세요. 파랑새도 뽀얀 백분감이 있는 거고요. 3,000원이더라고요. 이게 외드로 되어 있고. 아이고. 외드로 되어 있고. 사이즈도 10cm 정도 나오네요. 이거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얘. 루나솔라인데. 3페인하고 비슷한 아이예요. 얘도 데리고 왔죠. 얘는 3,000원 얘도. 이번에 이거 말고 가격 되게 좋아요. 청법사 천화도 다시 가져왔는데. 그것도 6,000원에 드리고. 와. 말도 안했지. 말도 안했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 얘는 두 개. 폴리린지 하나인데. 이건 그냥 서비스 가격. 두 개. 이렇게 달궈졌어요. 너무 예쁘죠. 이 두 개 3,000원. 두 개 합식하면 이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아이들. 호사나다 여기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멋지죠 가격. 대박 아닌가요. 내려서 볼게요. 자. 너무 좋죠. 와.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도 올려놨는데. 홍등도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 와. 가실조큼. 대박이죠. 가실조큼 너무 이쁜 아이들로 갔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환영으로 되어 있으면서. 와. 정말 예쁘게 키우고 싶다. 자. 이거. 파랑새도 3,000원. 얘. 케라리언 대박. 뭘로도 이렇게 좋고요. 자. 이렇게 데리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호사나다 여기서 이번에. 이제 소개가 됐던 아이들인데요. 뭐. 이것도 만원이 다 넘지 않죠. 제가 가져온 거는. 3,000원이 파랑새랑이 두 개고. 얘도. 7,000원인가. 어. 그랬을 거고. 얘도 8,000원. 이런 아이도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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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완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호사나다육에서 품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어요? 보셨으면. 저처럼 이렇게 데리고 오셔도 되고. 다른 아이도 같이 섞어서. 데리고 오셔도 될 거 같아요. 가격 따져볼까. 1,000원. 1,000원. 2개 6,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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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얘가 8,000원. 5,000원이 안되네. 4,000원 밖에 안되네요. 이게. 이게 4,000원입니다. 대박이죠. 네. 여러분들도 보시고 다시 보시고요. 써나다육 영상 보시면 되거든요. 다시 보시고 주문하셔도 될 거 같고요. 저는 이렇게 또 데리고 와 봤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내일 영상에서 또 뵐게요.